안녕하세요. 파인스택입니다. 라인스캔은 귀밀도가 신뢰는데요. 구간별로 내가 원하는 귀밀도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LVS의 라인스캔 조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인스캔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스캐너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취득하는데요.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밝고 귀밀한 조명과 품질 좋은 센서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머신리전 라인스캔 조명은 레고처럼 LED 블록을 여러개 연결해서 길이 조절을 하는 모듈형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VHLS3의 블록은 60mm 단위로 되어 있어 60mm씩 밀려나갈 수 있고 각 블록의 귀밀도는 긴장에서 맞춰져 출하되고 있습니다. LVHLS3는 사용자가 30mm 단위로 강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치료에 반사율이 달라 좌우 발표를 다르게 하다가 렌즈의 주변부가 어두울 때 주변값을 더 빠르게 해 귀밀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LVHLS3는 제품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온도에서 알람을 발생하거나 제품을 강제로 셧다운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알림과 셧다운 온도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 가능하며 셧다운 이후 통신으로 다시 켤 수 있습니다. 강렬을 위해 본체는 알루미늄 강렬 구조이며 에어 냉각 옵션을 기본으로 적용하였습니다. LVHLS3 전용 컨트롤러 전면부에는 상태 표시 LED와 제어 모드 변경, 전원 버튼, 강량 제어 다이어를 있는데요. 직접 다이어를 돌려 강량을 제어하실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강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통신 제어 부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PC와 RS이상이 시 이러넷 뮤직빅 TCP 아이폰 통신으로 강량 제어와 알람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 IEO로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할 경우 무선 통신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LVS 라인 스팬 조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테스트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머신비전 솔루션, 하인스텍이 만듭니다. 테스트가 필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